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이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세상으로 보낸받은 성령 공동체 일곱 번째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다원화된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한국도 단일 민족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점차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30년이면 이주민이 한 300만 시대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종교 역시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모던이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니까 절대 진리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진리가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퍼스트 모던이즘의 의미입니다 핵심 메시지죠 이러한 세상에서 절대 진리를 주장하면 예를 들면 오늘 주제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받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희만 종교냐 너희만 구원 받냐 이런 식으로 정말 벌떼와 같이 공격을 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으며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일인데요 2021년 1월 4일에 미국의 하원을 여는 기도에서 하원 의원이자 목회자인 어떤 분께서 기도를 합니다 하원 미국 하원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무슬림들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브라마 그리고 서로 다른 수많은 믿음에서 수많은 호칭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에이 위민 위민은 왜 붙였냐면 아멘 할 때 아멘이 A-M-E-N이죠 그래서 M-E-N이 남자들이라는 남성의 복수 아닙니까 그게 남자들만 넣냐 여자도 넣어야지 그래서 여성, 워만의 복수형인 위민을 넣은 겁니다 왜요? 이제는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아멘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인데 그걸 영어로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지만 그 앞에 더 충격적인 것은 브라마라는 표현입니다 브라마는 힌두교의 창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마는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이자 최고 원리인 우주의 정신이 인격화된 신으로서 남성신입니다 그것을 브라마 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개신교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힌두교인들도 있고 또 무슬림들도 있으니까 타종교를 배려하자라는 식으로 절대 진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배타적인 진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지성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것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미국에서 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종교 대화 된 사회가 되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 때는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내일 러브레터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젊은이 귀에도 전도축제를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그것을 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한 번도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마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붙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점프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다 그런 시선을 그들에게 돌릴 때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3장 12절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면서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곧바로 누구에게 돌리냐면 바로 예수님께 돌립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소가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어떤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이 걷자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주목했을 때 이 베드로가 구약성경 그들의 익숙한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나 이후에 오리라 한 하나님 말씀하신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가 그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할 것이지만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입삼자 보십시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한 분 지금까지는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했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한 명이 올 텐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소다 그리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까지 끌고 가서 아브라함 때 기억나십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이겨라죠 그것이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족속이 너희 씨 이거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 씨 너희 자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바로 그 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설교를 다 유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구원을 주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설교를 다 줄이고 줄이면 바로 4대인전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구원이란 말에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인데 바로 예수 그리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드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나스렌 예수 그리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이분이 구원자면 다른 분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배타성을 띄고 있어요 다른 것은 비슷해 보여도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유대 지도자들이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도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래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도 구원하면 그게 뭘 자랑거리가 있고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만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민족을 구원하다니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굉장히 불쾌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철저한 민족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메시아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온 열방을 위한 구원의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고 그것이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4장 2절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들이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감옥에 갇혀요 첫 번째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죽음을 사망시킨 부활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자 이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정말 전하면요 그럼 배타성을 갖고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림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거슬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환자들을 미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환해보면 거절하죠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입니까? 담대하라 너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승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미리 받기 받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만 5천명이 믿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4절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받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오병이었대 오병이었대 그 당시에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왜 이 표현을 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지금 그대로 누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그들을 안에 오셔서 사실상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빵을 먹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말씀을 이들이 먹고 살아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뜻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받아들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들만에게 벌어진 게 아니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진리주자는 유대인들만 불편하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데 또 누구도 힘들게 만들었냐면 바로 로마 지도자들도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종교다원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알려진 수많은 남신 여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들은 그 신을 믿었어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 누구예요? 아레스라고 하는 신을 제우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선택한 신을 믿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 가이사, 즉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황제를 너희는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 주님이라고 그런 조건으로 다른 신들 너희가 선택한 신들을 믿어도 돼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인들은 누구만이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르, 즉 가이사 큐리우스 큐리우스는 주라는 뜻이거든요 가이사 큐리우스여야 되는데 이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도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만약에 부인하라고 하면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니까 지금은 이제 배타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그럴 수는 몰라도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교회가 탄생했을 때 종교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지금부터 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사도들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가 다 사실은 좀 달라 보여도 결국에는 만난다는 거예요 지류가 다 달라도 결국 큰 강에서 만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유혹을 합니다 또 비유가 뭐가 있냐면 산에 오를 때 등산길이 하나냐 길은 다르지만 결국 봉우리에서 만난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등산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다 같은 데 올라갔더니 다른 데로 올라가 버렸어 난 저기를 가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다 통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데 와 있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류를 통해서 다 만난다고 했는데 그냥 지류로 끝나 여러분 모든 비유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한 군데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혼자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오만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설교자를 주의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런 기준이라면 이 베드로를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확신 있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너무 확신 있게 주의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기독교 사회는 그 당시에 다원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던 점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담대하게 이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그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셀 수 없는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너무나 오만한 주장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4대 성인으로 꼽을 때에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공자와 마지막 소크라테스를 꼽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4대 성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겠지만 예수님만이 신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어느 누구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존재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보다 더 그 전에 있어도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심지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충격적인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주장은요 자기 주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끔 만듭니다 정말 그분이 그분의 주장대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미칭왕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 성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의 말씀이 맞든지 아니면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렇게 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여러분께 제가 만일 여러분께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제가 곧 기류, 진류,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저 목상이 이제 한물 갔다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단이다 이러면서 사이비이다 이러면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맞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 안 계시죠? 나 사실 속삭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사실 말은 안 했는데 내가 제림한 예수야 내가 사실은 제림한 예수야 말하지 마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돌봐드려야겠죠? 여러분 그 JMS가 JMS가 자기가 제림한 예수라고 사람들을 꼬드겼어요 그리고 자기와 관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렇죠? 또 한쪽은 주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짱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주장인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는 성인 군자일 것이다 라고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히 이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전한 기독교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를 미치광이로 그보다 못한 인간으로 그래서 그를 바보로 여겨서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성인이니 어쩌냐는 선심성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좀 강하게 썼어요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뭐 난 하나님이라는 건 믿지는 않지만 위대한 성인이요 이런 식의 선심성 마음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충격적인 갈림길이라는 챕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갈림길 사실 이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받을 자가 없다 그분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노력하든지 선택을 하라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 미치라고 믿고 우리는 부활하신 걸 보았고 승천한 것을 보았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냐 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타정교회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타정교회에 대해서 아 그러면 목사님 타정교회에는 어떤 선함이나 어떤 지혜가 없습니까? 그럼 그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선하심을 알만한 것들을 이 지구상에 또 우주 만물에 곳곳에 심어 두셨습니다 이것을 진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구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가 유일하지만 어떤 선함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에 관련해서는 타정교회도 어느 정도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이다 그 사람의 괴로운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그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불교에도 나름대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불교도 비슷하게 자기 중심성이 문제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집멸도 네 가지 깨우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해탈을 해야 된다 누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해탈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부처의 마지막 말씀이 쉬지 말고 노력하라 계속 정진해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중심성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죠 불교 안에도 힌두교도 불교랑 비슷하죠 본질적으로 비슷한 말을 하지만 힌두교의 엇보를 가르칩니다 엇보 엇보는 카르만데 우리가 생각한 것이나 말 행동으로 지은 원인 때문에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우리의 아픔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거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꿀 수가 없고 이거를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면 다음 생에서 좋게 태어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론입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은 돌고 돈다 윤회를 가르치죠 여러분 굉장히 뭔가 좀 맞는 얘기 또 들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와 진리의 말씀과 윤회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맞다면 하나는 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불교도 인도교도 공통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해결책이 달라요 어느 종교도 내가 구원자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진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신이랍니다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일 뿐입니다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불교는 신을 믿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을 믿습니다 완전히 근본이 다른 거예요 힌두교는 신을 믿지만 우리를 위해 죽는 신이 아닙니다 힌두교는 윤회를 믿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한 번 인생은 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하는 말은 종교를 너무나 모른 채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저것이 틀린 거예요 모든 종교가 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슨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는 옳고 다른 종교들은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C.S. Lewis를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슨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 기독교는 옳고 다른 종교들은 틀렸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산수를 할 때에 그렇듯이 맞는 답은 하나이며 나머지는 다 틀린 답입니다 그러나 틀린 답들 중에도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답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흡사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한 번 산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워 대답을 못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계산하느라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답은 정답은 2예요 누군가가 3 근접한데 정답이 아니에요 근접한데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답은 하나거든요 누가 왜 2만 정답이냐고 너무 5만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옆에서 다시 기초부터 다시 뭔지 이해하시겠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특성상 다른 것을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면 2지 3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접할 수는 있지만 3과 2는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보고 거의 같아 있으니까 거기서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올라가 보니까 다른 봉오리 와 있더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한 일이죠 죽음 뒤에 뭐가 있어 여러분 없으면요 뭐 다행이죠 그런데 있으면요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확률은 어떻게 보면 50%인데 그렇게 큰 확률에 자신의 전체를 거시겠다고요 지금 사회가 종교다원주의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가 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타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주장도 무슨 주장이에요? 배타적인 주장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길이 통해라고 하는 주장은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주장이 되는 것이지 결국 아 나는 좀 포용적이고 난 좀 더 너그러워서 모든 종교는 다 만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와 절대 진리에 부딪혔을 때 과연 무엇이 진짜일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든 종교가 만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수천 년간 많은 책들이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읽혀지지 않아서도 그렇고 남았는데 틀린 내용이 나와서 사라진 책들도 많죠 그러나 성경은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았어도 거뜬히 살아남았으나 왜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를 살아 경험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또한 천부가 지옥이 있음을 죽음 이후에 보고 살아 돌아온 이들도 증언들이 수두룩하고 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증언과 함께 이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활하신 후에 엠마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그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쓰여진 기록 알고 있지 그게 다 나에 대해서 지근하는 것들이야 누가 보면 24장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너희가 읽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나에 대한 말씀이었고 예언이었고 그게 나야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유일한 기류 진료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부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 그분을 믿는 저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저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구나 그를 본 이들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하는요 갈릴리 어부였어요 죄송하지만 배우지 않은 분들입니다 학교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놀라냐면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원래 이들은 교육 안 받았던 사람들 아닌가 이 사람들이 대학 나왔었던가 그렇게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도대체 이 수많은 지식과 이 담대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봤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눌려있거나 자신감을 잃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기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의 지자들 다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눌리질 않아요 전혀 쫄질 않아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무서워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거 아닙니까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만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퍼포먼스와 교육이나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을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막 막을 해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자 19절에 베드로와 요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야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시니까 그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냐 할 수 없다 이들을 막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지금 세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어떠한 비법과 고난과 비판이 나와도 나를 붙잡고 계신 분 내가 세워진 그 인생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분은 바로 모퉁이의 머리돌이십니다 자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얘기는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아키텍처예요 인생을 다 설계를 하고 짓고 있어요 지금 일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영역이 모든 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인생의 어떤 집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건축자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고 또한 앞으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가치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스트럭처를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이것이 딱 세워지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확 무너지네 살아있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텼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도 무너지지 않고 죽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은 7장이죠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모두가 다 인생의 건축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저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고린도도 3장에 표현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가트리니 비가 내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가 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냐 나니 이것은 이 생에서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라고 하는 모통이돌 위에 지어진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주추를 머리돌 가장 중요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것이죠 26절에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들었는데 잘 보세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대요 그리고 주여 주여도 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의 생명과 성령이 실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도 행하지 않냐는 저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보기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 있는 사람 어떤 인생이 알아줍니다 아 이 사람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어 세상에서 이런 어떤 명함도 있고 이런 것도 해서 대단한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풍파를 당할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머리떨에 대신은 그 코너스톤 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십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을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많은 건축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필요 없는 돌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자야 쓸데없는 돌이 굴러왔어요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 돌은 그들의 인생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할 돌이었는데 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들었어요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고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 알지 나 안 믿어 이게 뭐하냐면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지금 대제상을 비롯해서 종교인들이 많아요 예수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걸 위해 인생의 집을 세웠어요 그럼 다른 건 뭘까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유대 지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들은 망할 거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월하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으니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것이 내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진정 구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이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흔들리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나에게 가장 안정감 아 나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인생이 너무 안정감 있어 너무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꼽아 볼게요 먼저 돈과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소유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돈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 청년들이 대출금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어떻게 갚지? 여러 가지 재정 고민을 합니다 월세 어떻게 내지? 생활비 어떻게 감당하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거든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게 해야 하고 또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동의 대가가 있으니까요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버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안정감이 될 때 그것은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부동산 여러 군데 이자를 대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오르는 바람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완전 무너지게 된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부동산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내 삶의 가장 안정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깨달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회개하고 이것을 원래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돌려놓으면 되거든요 누가 본 12장에 부자가 자신의 평생 재산을 모아서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쌓아둘 것이 없지 너무 재산이 많아요 안 기쁘세요? 상상해보자 이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가는 말 지어도 지어도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느꼈냐면 그걸 딱 바라보면서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야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또 수년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나 이것만 있으면 뭐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을 거다 너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저걸 떠나서 재산이 없어도 아 나 그렇게 되면 참 행복할 텐데 그렇게 되면 참 내가 안정감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주춧돌이 소유요 돈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에게 물었대요 그 친구가 얼마나 남기고 떠났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두 다 남기고 떠났네 모두 다 남기고 떠났네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마치 천국에 가져갈 것 마냥 자기의 온 인생 거기에만 올인한 사람이 있어요 주춧돌이 돈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인기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무형의 소유물에 의지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2장 3절에 2절 3절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 시대가 몇 시대를 지나가도 다 알려지고 한국만이 아니고 전세계에 알려져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명예나 인기나 어떤 권력을 내 인생의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된다면 항상 불안할 겁니다 그 어떤 인기와 명예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나보다 더 많은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눌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을 가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 사도개인들이 왜 보험을 배척하냐면 사도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자 아주 권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이나 이런 사도들이 자신의 권력을 해알할 수도 있는 위험 사람으로 보는 거야 위험인자로 아니 지금 한 번 보험성인데 남자면 5천명 믿었대요 하나의 어떤 당이 형성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인 세력이 그냥 하룻밤에 생긴 거 아니에요 어? 이러다가 얘네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뭘 지키려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런 일들 사도개인들은 바로 이 정치 권력을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나는 가수인데 연예인이고 방송인인데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거나 새로운 앨범을 내지 못하거나 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에 반응하지 않을 때 방송이 나올 수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뭐지? 나는 인생에서 뭘 위해 사는 거지? 여기서 막 묻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것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었으니까 거기에 뒀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또 다른 모퉁이돌이 일과 성취예요 그 일에 미치게 되면 중독이 되죠?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혹은 가족을 완전히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가족마저 희생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나의 일과 성취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전문가다 작가다 의사다 배우다 정치인이다 여러 가지가 쭉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전문 분야 바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당황해하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당황해하고 그것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병이 들거나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또한 은퇴를 한 이후에 더 이상 그 포지션을 내가 유지하지 없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만약에 거기에 내 인생을 둔 사람이라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많지만 다 다를 수는 없고요 질문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반이 되는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가 아니라면요 지금 우리는 다 만일 예수 그리스가 기반이 아니라면 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오 위에 그 반석 위에 모퉁이들 위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완벽한 삶과 순종을 다 사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하신 일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완전히 용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정체성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것이죠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히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나를 자녀삼아 주셨으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좋은 평가 받고 좋은 성적 받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 받으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이력서에도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적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앞서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면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너의 인생을 내 위에 세워라 내 위에 지어라 작년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피드몬트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우드몬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 퍼블릭 이 공립학교예요 이 공립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기독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미국 고등학교가 공립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에 시니어 클래스의 회장인 리디아 오웬스가 졸업 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 공립학교에서 졸업식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담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깨닫게 된 거냐면 몇 년, 2년 전에 어머니를 잃을 때에 그 슬픔 가운데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복음 메시지와 함께 죽음을 그가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성취나 업적에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언젠가 나도 죽게 될 텐데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그때 깨달은 복음으로 바탕으로 인생의 성공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모두 이루거나 전혀 이루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해 나가는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들입니다 만약 성취한 것에 정체성을 두고 성공해야만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지 않거나 친구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정체성을 둔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비극이 닥쳤을 때 그 상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내 성적이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일상을 예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그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온전하여 진다 고린동 우스 12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형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 안에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2년 전에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였어요 내 어머니는요 그녀에게 다른 어떤 유산을 물려주진 못했습니다 보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것은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스렛 예수의 이름을 딸에게 물려준 겁니다 가장 고귀한 유산이죠 가장 고귀한 우리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유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셨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퍼포먼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집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진리는 놀랍게도요 세상에서 가장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가치지 못한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는 가장 포용적인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냐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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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